어서 오십시오 오늘 가장 영 캐주얼에 가깝게 입고 오셨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좋습니다 왼쪽 조금만 더 봐주십시오 왼쪽 셋, 둘, 셋, 둘, 하나 오른쪽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사실 이전 작품들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아빠, 딸바보예요 역할을 많이 맡으셨는데 이번에는 화려하고 세련된 대표 원장 역할이시잖아요 그런 어떤 여유와 엄격함이 느껴지고 준비되셨습니다 아, 없다고요? 뭔가 대표 원장으로서의 품위, 포스가 느껴지는 좋습니다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왼쪽 셋, 둘, 하나 가운데 봐주시고요 가운데, 셋, 둘, 하나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셋, 둘, 하나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무대로 다시 모시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깁니다 길어 예, 좋습니다 역시나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귀엽고 사랑스럽게 카메라를 바라봐 주십시오 셋, 둘, 하나 가운 형사다운 여유로운 포즈 셋, 둘, 하나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역시 셋, 둘 귀엽고 사랑스럽게 하나 좋습니다 아, 극중에서 굉장히 저돌적인 MZ 열혈 형사 역을 맡으셨잖아요 평소에 운동도 좀 많이 하셨다고 들었고 그런 약간 파이팅 넘치는 포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뭔가 꼭 잡고야 말겠어 하는 듯한 눈빛과 함께 강렬한 눈빛과 함께 왼쪽부터 자, 좋습니다 셋, 둘, 하나 가운데 봐주시고요 가운데 널 꼭 잡고야 말겠어 아, 노래 봅니다 예, 의심스럽다 너 지금 떨고 있지? 나는 널 꼭 잡고야 말겠어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이민형 MZ 형사 역을 맡은 자, 어서 오십시오 이야, 오늘은 또 깔끔하게 블랙 수트로 차려보셨네요 왼쪽, 네, 손 인사 가볍게 좋습니다 자, 왼쪽 조금만 더 봐주실까요? 자, 셋, 둘, 하나 네, 카메라 셔터가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포즈를 지금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자, 역시나 극중에서 의사 역할을 맡으셨으니까요 약간 어떤 예리한 서전의 그런 눈빛과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방금의 어떤 능청스러움과 또 다른, 대비되는 날카로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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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뭔가 지금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날카로움 자, 좋습니다 가운데, 셋, 둘, 하나 오른쪽, 셋, 둘, 하나 왼쪽 한 번만 조금 짧았던 것 같아서요 자, 왼쪽 셋, 둘, 하나 아,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고요 아, 잠시 후에 이제 그룹